안녕하세요 솔리드의 마지막 프린시플인 Dependency Inversion 프린시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pendency Inversion 프린시플은요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Entities must depend on abstraction, not on concreation. It states that the high-level module must not depend on the low-level module, but they should depend on abstraction. 말 그대로 abstraction을 하실 때 high-level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inherit된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그 부모 클래스의 내부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되고 부모 클래스에서 abstraction을 만들어서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enum을 만들었고요 relationship 그리고 person이라는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lations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소드에는 add parents and child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parents와 child를 넣는 메소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클래스가 find my child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스트럭터에 relationship 이라는 메소드를 그 property를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있는 그 relation에 대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루프를 하게 돼 있죠 그 루프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parent name이랑 relationship이랑 child를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설계를 했어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왜 생기냐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relations을 사용했을 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지금 list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가 만약에 list가 아니라 중간에 dictionary를 바꾼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코드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을 사용을 합니다 솔루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elationship2가 있어요 relationship2가 있고 relationship2에는 기존의 메소드가 있고요 relationship2가 있는데 여기에 find children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메소드만 사용하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컨텐츠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find relationship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여기 추상 클래스에 find children이라는 메소드를 항상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지키게 되면 나중에 돼서 find children이라는 메소드는 항상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스특처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그 대신에 부모 클래스는 항상 데이터 스특처를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프렌스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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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